한글자막 by 한효정 내 주의 선물이 어떠라고 아담의 어린 시절 하와이의 레몬스 내 주와 함께했던 눈 에베넬의 기억들이 따뜻한 햇살들을 마시며 떨어진 낙엽을 밟으며 하와의 흥을 맺어버렸어 내 주와 노래하던 그때가 하시는 목소리를 들으며 날짜에 말을 담겨서 하와이의 노래를 부르며 함께 노래하던 그때가 너는 뭘 하군가지 우리만 해도 보이는 많은 얼굴에 우리의 얘기가 담겨있어 너는 뭐라고 나지 길가에 떠있는 마른 풀도 꽃도 너도 내 조각은 물줄에서 얻어낸 어린 시절 하와이의 놀래 모습 내 주와 함께했던 후 에덴의 기억들이 따뜻한 햇살을 맞으며 떨어진다 여기를 날 부르며 하과한 빛을 베어 칭칭칭칭칭칭 오시는 물소리를 들으며 눈가에 발을 닿고서 노래를 부르며 함께 노래하던 그대가 다 말아본 낮에 하늘에 또 있는 저기 저 달에 우리의 얘기가 있다고 해 오오오 всп 아멘